아예 벌써 좀 큰 애가 23 군대 갔고 막내가 21 지금 얘도 이제 오늘 군대 가고 아따 빠르다 차려 예 아 맞아요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 여기 이사기 전에 여기에 속상사게 만든 거예요? 대단하네 너 동생도 철하니도 여기 있더라고? 예 맞아요 철하니 있어요 지금도 지금 왔다 그랬어요 지금 엄마 보려고 이야 네 원래 아버지가 다리가 지팡이 쪼고 다녀 예 맞아요 떡 좀 찍고 가야겠다 떡 이쁘네 저도 속상사게 만든 거예요? 네 멋있네 아우 아들이 그렇게 됐나 네 맞아요 좀 세월이 너무 빠르다 맞아요 맞아요 2010년 이사 왔으니까 초등학생 때 직업은 뭐 하세요? 아 저 그냥 직장만 해요 저는 우체구에 예 지금도 지금 맞아요 아 네 그때 용산 우체구에 있었지요? 아 집중구 그거는 어? 집중구 거긴 집중구 파트였고 잠깐만요 그때는 안 되지? 아 잘 안되네 어